타달라피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간혹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예전보다 초변도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기부전 약제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하는 요법이 실제 하부요로 증상 저희가 배뇨 증상이라고 하죠 소변 보기가 좀 불편하거나 소변 줄기가 좀 약하다든지 이런 증상에도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 거고 제가 찾아본 연구에서는 2015년 유럽 비뇨의학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였고 여기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발기부전 약제 저용량을 계속 복용을 하면 하부요로 증상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개선이 될까를 봤더니 전립선, 요도, 방광경보, 방광모귀라고 하는 하부요로 기관의 근육의 이완 효과가 조금 있고 실제 염증이 있을 때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광에 소변이 찰 때 마려운 느낌을 갖는데 갑자기 마렵다거나 급박한 요의를 느끼는 것도 이런 발기부전 약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요소검사, 소변 줄기, 소변 속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런 걸 비교한 연구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발기부전 약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이런 요류 속도에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 복용을 할 때는 아직 약값이 보험이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에 약간 경제적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걸 복용하면서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드시는 게 내 몸에 크게 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본 논문에서는 2년 동안 타드라피를 매일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보통 비아그라든 시알리스든 발기부전제 약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얼굴에 올라왔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생기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든가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눈이 충혈이 된다든가 속이 울렁거린다든가 그런 약간 가벼운 부작용 같은 게 한 4% 정도에서 생겼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부작용들도 보통 초기 한 3, 4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부작용의 확률도 확 주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약을 오래 드셨을 때는 그 약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심상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근경색이라든지 중요한 부작용 그런 게 이제 연구에서는 238명 중에서 한 명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 약과 관련 없이 심근경색이 생겼던 걸로 판단이 된다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타달라필을 장기적으로 저용량으로 계속 드시는 거는 크게 이제 부작용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약으로 생각이 되고 많이 하나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초기에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중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mm, 20mm 뭐 이렇게 고용량 먹었을 때 부작용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5mm로 고용을 매일 했을 때는 부작용이 좀 덜한 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발기부전 저용량 약제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배뇨 증상 소변 모시는 증상에서도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발기부전 저용량법이 모든 발기부전에 있어서 만사 다 형통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진료를 받으시고 이 치료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약제로서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 진단을 거쳐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platforms are the ones that weekly lap. can they